김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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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몇 기에 50기 50기 다 올라와 50기 50기 다 올라와 50기 다 올라와 50기 50기 의정이 오빠야? 순호 오빠 이름은 순호인데 왜 안순해 보여 50기 50기 다 올라오시고 50기 올라오시고 왜요 왜 50기 갑자기 선배님처럼 안 보이는데 안 보여 오늘부터 50기 할까요? 40기 49기 1기 내렸는데 그래도 찍어줄까요? 어떻게 11기 그럼 내려가야지 여기 올라오면 어떡해 어떡하지? 오빠 저기 좀 도와줘봐요 좀 도와줘봐요 나 나 다 끝나고 나 다 끝나고 하시지 아 우리 아버님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아버님 대신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11기씨 아버님 선물을 11기분이 50기에 올라오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주간기수가 몇기죠? 아 재차로? 와 야 진짜 잘 골랐다 내가 그럼 오빠가 나 부른거네 하이파이 감사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좀 나오시고 너무 고생 많으셨을 우리 주간기수 50기 좋습니다 우리 주간기수분들 한번 올라와주세요 네 올라오셔서 사진 한번 찍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올라와주세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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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회장 한번 세워주자 회장 한번 세워주고 좋습니다 그래 그래 좋아 좋아 우리 춘공 50기 화이팅 네 사진 사진 찍을까요 이제부터 형 사진 좀 찍어주세요 왜이래 이 오빠 왜이래 아 진짜 자 여러분 저기 죄송한데 이거 다 유튜브로 나가고 있어요 난리나요 그래요 우리 충고에 아 진짜 충고합니다 제발 지금부터 우리 충주고등학교 화이팅 한번 해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충주고등학교 한번 같이 화이팅 해주세요 네 충주고등학교 화이팅 예 다 찍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화이팅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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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뭐가 좀 다르게 달라져요 앞에서 즐겨주던 모습이 확실히 에너지가 좀 넘쳐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계속해서 즐겨주시고요 그러면은 우리 충주고등학교에 이제 에너지가 얼마나 센지 이게 이제 방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지금부터 발휘해 주셔야 돼요 오빠 순호 오빠 오빠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오빠가 빨리 뛰어 그렇지 그렇지 오빠 오빠가 오늘 모든 거에 대한 단장이 돼 주셔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 충주고등학교 그러면은 우리 충주고등학교는 이런 곳이다 라는 저력을 이 시간부터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오빠가 앞장서서 정말 열심히 해 주셔야 돼요 이 오빠 아니야? 아니요 그래도 한 번만 보자고 어어 그렇지 그렇지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냐 지훈이가 먼저 쿵 짜라자자자 하면 우리 충고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헤이를 외쳐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잠깐만 일단 오빠부터 제일 걱정이야 한번 해보자 알았어요? 오빠 준비해 어 쿵 짜라자자자 헤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박자를 맞춰야지 충청도만 충청도 다시 정신 차려 오빠 공짜라자자자 헤이 그렇지 그렇지 와 잘하셨어요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순호 오빠가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충주고등학교는 이런 곳이다 라는 걸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하다가 우리 오빠가 너무 딸린다 싶으면 우리 50개들 뭐합니까? 같이 나와서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박수 받으면서 갈게요 다 같이 박수